최근 교통혼잡고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.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면서 이에 맞는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. 경기주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. 최근 이용이 늘어난 만큼 사고율도 높아졌습니다. 실제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일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년 27건에서 2019년 122건으로 늘었습니다. 경기도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우선 자전거 도로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편도 2m 이상 확대합니다. 또 횡단보도와 나란히 개인형 이동장치용 횡단로를 따로 설치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. 내년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시범 시군을 선정해 10억 원을 투자합니다. 이와 동시에 1,200여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만듭니다. 당분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는 경기도 도로교통연수원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.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.